2번째 장면 나도 올라가야 되나 지금? 응 집에 누구 계시는데? 아빠 알겠다 응 아나 이상한데 카메라 또 왜 가? 아빠 동이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버스로 일찍 올라오지 뭐가 가는 거예요? 아 당독 부탁했어요 조심했는데 목격이 들리라고 야이씨 네 딱 말리고 아 고맙다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을 끝내고 부산에 돌아온 지 몇 개월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웬 이사를 하는 거죠? 와 여기 모니터 두 개야? 기억이 이끄다 이거 Preppy 반숙 Crit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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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마실 거 하나 줄래? 아빠 도둑이가 마실 거 달라고 하면 돼요. 아니 형국이가 머리를 안 자르네요. 머리를 왜 저렇게 하야돼? 왜 그러고 다니면 왜 도깨비처럼 하냐? 지금 왜 도깨비처럼 하라는지. 밖에 나서도 공격하고 해야 돼. 정기장 해놔. 뭐 방금 이사했다니가. 야, 공격아. 예. 네, 이 침실은 어떻냐? 저는 엄청 깨끗하죠. 깨끗하지? 네. 내가 그런 줄 알아. 아버님 그러면 저는 먼저 내려가서 지켜야 돼서 가보겠습니다. 나중에 와. 네네. 알겠습니다. 아버지의 차를 빌려왔던 동혁. 형국이의 짐을 함께 싣는 모습인데요. 아, 그냥 누가. 나에게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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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야 그 랩이 안 찍고 그럼 니가 알려주나? 어 저기로? 어 야 어? 인터넷! 인터넷에서 안 했다고? 안 했네 인터넷에서 뭐.. 해라 쉬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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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자이져? 자이져? 야 뭐하냐? 뭘 빨리 말해줘야지 쟤 생일이 요리가 오겠다고 이랬나? 이 안에 주차할 데가 있나? 아니 이거 서야돼 뭔데? 여기 서야돼 주차도 주차는 안 된다고? 안 됐네 니 지금 처음 보지? 응 일단 입고 느낌 어떠는데? 안 좋아 별로다 내가 우유 와 그런데 딱 봐도 주거 공간은 아닌 거 같죠? 사실 이곳은 바로 두 남자가 함께 사용할 작업실입니다. 형국이가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둘이서 촬영 스튜디오로도 활용할 이곳. 퀘크한 공기에 허름한 비주얼이 두 남자와 꽤 잘 어울립니다. 퀘크한 공기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. 밑에 잡아야 해. 아 이거? 이거? 네가 하나도 들어. 잠깐만. 네가 그리로 갈 수 있겠니? 어떻게 와? 어떻게? 어떻게? 오케이. 그 밑에 잡아라. 이렇게 길쭉하게 하자. 워낙 책상도 큰데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으니 시간이 오래도 걸립니다. 하 힘들었지? 아니요. 네가 지키지 마. 어 근데 왜ASA가 그래. 아ㅏ 하아ㅏ 하ㅏ 하아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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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ㅏ 보세요. 지금 너 어디 가고 있다. 보송 사거리다. 빨리... 어? 쇼파만 가볼까? 그 말 짜지게. 뭐라는데? 긁어친 놀다. 이거 봐. 아닌 것 같은데. 맞다니까. 지금 찍고 있는 거 같아. 찍고 있다. 걔 이름 뭐지? 어머님 계신데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. 한진이 앉아있을 줄 알았어. 우리 집 제일 큰 사람이. 진짜 귀엽다. 광안리에 바람 쐬러 갔을 때 처음 얼굴을 비춘 사람이죠? 여긴 친구 한진이의 집이랍니다. 진짜? 꿈 있으면 바로 주는데. 아린아. 영양. 이거 애 화장품인데. 아 진짜? 아 어디야? 아 어디야? 아니 우리 동영상 문제야. 아 어디야? 일단 가자. 왜? 뭐 동영상 혼자 들어가고 하라고 그냥. 어? 아 빨리 한 번 해봐. 언제 가 있으라. 잠깐만. 어? 영양을 다 치는다. 어? 아니 이렇게 치가야 돼. 아. 아 나. 아 아. 이 정도가 엘베이터가 없어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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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가 다치지 마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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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뭐 하네. 한 개 묻어 놓고. 내 올라온 게. 그런데 한진이 집에서 공짜로 쇼파를 가져가기 위한 조건.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세 개를 다 가져가야 한답니다. 개꿈 보소. 개꿈 보소. 개꿈 보소. 개꿈 보소. 시끄러워지는 소리. 형아, 개한채. 아니, 너 뭐 찍는다. 어, 형이 형아 개한거 같은데? 어, 개한거. 아니, 그러고 뭐 개하는거 같아. 알고 있으면 좋아. 비쌍는데? 야, 야, 야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머, 이쪽 보아주시면 안 돼요? 스겨야지, 스겨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들어가야지. 그렇게 들어가야지. 다, 받아 다 했나? 응. 하지? 뭐 더 죽었나? 너 뭐야? 뭐라 좋고 없나 모르고. 왜 뭐 죽고 없나 그러고. 오늘 가보겠습니다. 어, 가려고. 네, 네, 네. 저희 뭐 여기 정리 좀 해봐라고요. 더 이상 뭐 안 준다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아. 영아, 다시 보재. 이제 마지막으로 쇼파를 넣어야 될 차례 이거 크기가 보통이 아닌데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이대로 내려가죠 찍었나? 찍었나? 찍힌 찍었나? 뭐해? 왜 쟤 뭐였는데? 평소에 워낙 엄살의 꾀병에 오바가 심한 형국 두 친구는 이제 저런 모습을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옆면이 안 돼 김두기, 너 조용해라 아, 되네, 되네 어, 되네, 되네 오, 되네, 되네 오, 딱 되네 야, 소파 비싼 거에 힘 좀 내야 아니, 여기 걸렸다, 걸렸다 소파가 맞나? 여기, 여기 걸릴대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하다 그래야 되나? 야, 소파 비싼 거다, 살살 달아라 김두기!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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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오, 내려, 내려, 내려 오, 내려, 내려 오, 내려, 내려 오, 내려, 내려 오, 내려, 내려 아, 여가 문제네 왜? 여가 안 떨어질까요, 이거? 어, 안 된다, 이거 절대 안 된다 떼라, 안 해서 이거 친구 한진이도 이곳은 첫 방문 그나마 깔끔 떠는 성격이다 보니 그리 표정이 박진 않는군요 네 유통 느낌 스라이터! 내 이란에 천장 갔다고 그니까 이란에 천장 갔다고 스라이터 누가 데리고 있는 곳인데 스라이터가 계속 일어날까요? 아 이렇게 생긴거야 폼센터가 없는데? 전교가 어디 있는데? 폼센터가 없다고? 폼센터가 없다고? 폼센터가 없다고? 폼센터가 없다고? 폼센터가 없다고? 여기 여기 있어 아 그 있냐? 놀래라 폼센터가 없네 하나밖에 없네 피터치즈 양래기라 폼센터가 없다고? 피터치즈 양래기라 양래기라 어 내가 끝높이 어 이거 어디서는 잘해 어이? 어이? 아하하하 장래 장래 이런 동팡이 냄새 먼지 냄새 창고 냄새 짐을 다 내렸으니 이제 가구를 조립할 차례 한진이의 관전 모드 속에 두 남자 의자와 책상 조립을 완성시킵니다 장래기라 장래기라 아 아 손 안갑다 너 그 부먹이 가? 찍먹이 가? 아 난 부먹이야 아무튼 아니 반을 여기다 여기다 버려 나는 원래 그 뭐 찍먹 좋아한다 아 진짜로? 어 난 뭐 부먹한 거 좋아 아니 그냥 반만 버려 와 짱이 얼마나 넓어 응 니 지금 집에 있는 거 찍은 거가? 응 집에서 또 그러갖고 어디 가느냐고 뭘 안 하더라 응? 집에 말했겠지 말했다고 아빠한테 돈 빌렸다고 고생금? 응 아니 돈 빌렸다고? 응 죽고 어디지 아 이렇게 그냥 만약 말 끝나면 아무 음식을 니 집에 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 끌고 있는 그냥 그거 조금 한 거 있지 그래도 한 번쯤 뭐 많이 해주시네 여기서 방송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이러저러 한 내보려고 한 거 말이지 근데 넌 이게 내가 또 왜 그거 못한다고 이제 돈을 냈으니까 난 촬영하려고 많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여기 여기 자주 많이 난다 컴퓨터가 없으니까 롤 하려면 난 이런 거 아니니까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이러려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이러려고 아 보고 싶은 거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네 운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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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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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